제가 오늘 벌어진 박문진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좌익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이 저지되었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자기 권한 받고 일을 한 겁니다 사법부는 시리즈가 되는 여러 사건의 연쇄가 있습니다 이 연쇄 중에 어떤 작은 사건에 대해서 어제 판결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원래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지금 2명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2명이 박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주장을 펼습니다 사법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적어도 그 대목 그 부분만 일종의 블록처럼 벽돌처럼 드러내서 판단하면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통일을 둘러싸고 그동안 지낸 사건의 연쇄로 보면 완전히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전술에 걸려든 겁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이 이 블록을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하도록 함정을 파는 겁니다 함정을 파고 기다린 겁니다 왜? 지금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2대 1대 2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사안이 부딪히면 정부 여당이 유리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냐고요? 아닙니다 왜?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에게 2명씩의 권한을 준 것은 대통령은 전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뽑혔기 때문에 민의를 위임받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 전부를 정부 여당이 구성하지 않고 야당에게 2명을 준 것은 이 야당은 나름대로 야당의 의사를 가지고 이 5명 합의제에 참여할 의무를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2명을 임명했는데 이 3명을 여당이 지명하는 1명과 야당이 지명하는 2명 합쳐서 이 3명을 국회 이름으로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5명 위원회를 구성할래야 할 수가 없도록 야당이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음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야당 안 하고 있음으로써 현재 MBC의 좌익성량 경영진을 유임시키는데 일방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으로 하여금 다수를 유지하게 한 겁니다 이 다수를 유지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경영진을 MBC 지배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의 방문진 이사 9명 중에 6명을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임명한 6명은 전체 이사 9명 중에 6명입니다 그러므로 박문진 이사 6명을 지금 하면 민주당에서 나머지 3명을 또 임명해서 역시 또 9명 체제로 박문진을 만들면 그 박문진이 이번에는 MBC 경영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결정하면 박문진을 결정하고 그 박문진 9명이 다시 MBC 이사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박문진 이사들은 지난 12일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안 물러나도 되는 것으로 어제 판결을 했죠 안 물러나도 되는 것으로 판결하면서 이해관계가 크므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 판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임기가 끝난 사람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 박문진 9명 중에 일부 이사들이 반대한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이 9명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 여당에게 다수를 주도록 법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 그런데 지금 박문지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안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버티는 거죠 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 3명을 자기들이 추천하는 2명과 국힘당이 추천하는 1명이 모두 국회 추천을 받아서 방통위로 들어와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이 3명 정부에 대해서 추천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국회 결의를 안 하는 겁니다 국회 결의를 안 하는 방법으로 박문진도 그대로 온전시키고 MBC도 그대로 온전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해가 되셨죠 이 박문진 이사도 9명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사들이 이번 기업에 박문진 이사를 6명을 바꾸겠다 하고 내려보내고 나머지 3명을 추천을 안 하면서 무산시키고 무산시키고 모든 것을 지금 올 수 없이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MBC를 보호하기 위해서 MBC를 보호하기 위해서 박문진 이사들을 안 바꾸고 박문진 이사를 안 바꾸기 위해서 방통위를 지금 완전히 무산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통위를 내사 상태로 만들어 놓은 책임은 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방통위원회라는 데는 박문진을 결정하는 외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들었었다 그러면 바꾸려는데 국힘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못 바꾸겠다 하면 안 바꾸는 겁니까? 아니 임기가 어제거제 12일 날 끝났는데 그 법원 판사도 사실은 임기 끝난 사람들의 인테레스트가 중대하다고 판단합니다 무엇이 중대하죠? 무엇이 중대합니까? 그러니까 이 판사는 사실은 작은 논리로 보면 박문진 이사 3인이 없고 2명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원인이 뭐냐 이 3명을 추천을 안 함으로써 박문진 이사 교체를 못하게 만들고 MBC 경영진 교체를 못하게 만드는 민주당의 전략에 지금 판사가 걸려든 거죠 이럴 수는 이게 말이 그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있느냐 정지시켜야 될 만한 당통의 결정을 정지시켜야 될 만한 그 지금 현재 박문진 지배 이사들의 이익을 이익이 회복 못할 손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무슨 회복 못할 손실이 있어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방통의의 기능 자체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1년 정도까지도 아무것도 못할 방통의 기능은 정지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있죠 한 명은 국힘당이 추천하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 다습하니까 같이 묶어서 추천을 해줘야 당통의가 오명체제가 구성이 되죠 그런데 이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작년 3월 달에 민주당에서 최민희를 포함한 추천명단을 통과시켰습니다 최민희가 포함되어 그런데 최민희를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너희들이 임명을 안 해줬잖아 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죠 그런데 최민희는 이렇습니다 최민희 거는 방통법에 방통의 설치법이라고 있어요 방통의 설치법에 10조 2항이 있습니다 10조가 뭐냐 하면 결격사유조항입니다 방통위원 결격사유입니다 방통위원 결격사유인데 최민희 의원은 왜 이 방통위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냐 하는 게 문제겠죠 결격사유 2조를 보면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안 됩니다 참 이것도 위선적인 항목이어서 없어지는 게 마땅합니다만 방송통신 2조 제10조 2항입니다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의원으로 임명되기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최민희 의원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보다 통신 관련 기업들의 홍보회사에 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조항을 들어서 최민희 의원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민희 의원을 쭉 거부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작년 11월 달에 최민희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원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 관련 로비 통신회사들의 로비 홍보회사의 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 위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 제10조 2항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최민희 의원은 안 된다고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데는 이 청와대의 정치력 설득력 도대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이상한 태도 일방적으로 자기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하면 아이고 제왕이 그렇게 황제가 결정을 해 준 것을 다 복청할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 대통령은 말 한 번만 하면 끝인가 대통령이 말한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알아서 모셔야 된다는 식의 안아무인적 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사태가 민주당이 MBC를 우군으로 우리 거로 우리의 기관지로 만들기 위한 결사적인 노력이라고 보면서도 좀 더 이런 시기에 청와대가 용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덧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지금 결론은 방통위의 방송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 걸로 방통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구 자체가 지금 민주당의 고의적인 사보타지에 의해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고 또 그것에 사법부가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판결을 통해서 그걸 합법화해 준 겁니다 그래서 헌법기구가 지금 완전히 비정상 헌법기구입니다 헌법상에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민주당의 전략과 판사의 우스꽝스러운 판결로 완전히 국가기구의 일부가 지금 기능정지상태다 뇌사상태다 코마에 들어갔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 기구들 다 놀고 먹여살리기 해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정말 방통위원을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저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일이다